반짝이는 너의 보석이 아름다운 빛으로 피어나 온 세상 꿈을 가득히 담아 내일을 함께 약속해 흠 수면 가스는 잘 퍼졌겠지? 네 모두 잠들었습니다 이제 이 공작 폭죽만 가져가면 3대 폭죽이 모두 내 손에 들어온다 이 보자기의 성능을 시험해볼까? 나와라! 꽃다발 폭죽과 하트 폭죽! 사라졌던 꽃다발 폭죽과 하트 폭죽이야 저런 방법을 쓰다니 저 이상한 보자기를 써서 폭죽을 옮겼던 거야 어서 나머지 폭죽도 함께 싸서 장소를 옮긴 후 내 승리를 저항하자구 알겠습니다 그만두지 못해 고성여정! 오늘은 빨리 나타났군! 방해해도 소용없다 오! 어어어어어어어어 오! 뭐야! 비가 오잖아! 앗! 내 불꽃이 약해진다! 좋아! 비가 오니 내 물의 힘이 강해지는군 가둘해! 가겟게 피해주겠어! 아! 바닥이 미끄럽잖아! 아악! 왜 하필 지금 비가 내리는 거야! 내 힘을 제대로 내리게 해! 쓸 수 없잖아! 하... 쏘나기인 것 같습니다. 제가 힘을 써보죠. 그래! 공격해! 남의 힘을 모아서! 얍! 잘 피하는군요. 하지만 제 공격은 더 빨라집니다. 공격이 너무 빨라! 하하! 잘한다! 더 공격하라고! 네로! 도와줄게! 흠! 비오는 밤이라 내 빛의 힘도 약할걸? 약하게 보지 마! 난 보석요정이야! 엇! 오늘따라 성화가 좀 다른데? 그러게요. 그거 봐! 빛의 힘이 부족하지? 그거 보라구! 하하하하! 소용없어, 성화야. 이렇게 어두운 밤엔 나도 빛의 힘을 제대로 낼 수 없다고. 그냥 네로에게 의지하는 게 좋을 거야! 하하하하! 내 힘이 부족하다고 모두 끝난 건 아니야. 그리고 어둡지만 빛은 있어. 이곳에 무엇보다 밝은 빛이 있다고! 흠! 번개가! 네게 빛의 힘을 빌려줘! 너야, 저건! 어둠 속에서 빛이 더 강해져! 미오님, 이건... 번개! 빛! 너희들의 장난을 용서할 수 없어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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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봤지겠어! 으악! 으악! 우와! 대단해! 으악! 으악! 믿을 수가 없어! 이런 빛의 능력은 들어본 적도 없어! 이건 성화의 힘이야! 이게 진짜 보석요정의 힘이라고!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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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!